서울 신학대학교가 오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김주헌 총회장 등 교단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ESG 신교육 경영을 선언했습니다. 서울신대가 선언한 ESG 신교육 경영에는 지속가능한 그린 캠퍼스를 조성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전하고 나눔과 섬김을 통한 사회적 책무, 상생을 통한 동반 성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은 총회가 학교 발전을 위해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학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